각 군 사관학교 사관생도의 6.25 전쟁 제대로 알기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각 군 사관학교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6.25 전쟁사 관련 교육시간과 이수학점 등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내재화하고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먼저 공사는 전쟁사 교육에서 기존 8시간이던 6.25 전쟁사 교육시간을 올해 2학기부터 19시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또 내년엔 2시간 더 늘려 21시간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기존 군사학 선택과목이었던 북한학 등 2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바꿨고 6.25 전쟁사 교육을 최대 9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6.25 전쟁사 내용이 포함된 군사전략론을 신설해 졸업 필수과정으로 지정했습니다. 육사 경우에는 선택과목이던 6.25 전쟁사 등을 오는 2024년부터 공통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관학교뿐 아니라 학생군사교육단, ROTC 후보생들도 임관에 앞서 6.25 전쟁사를 필수로 정해 내년부터 정식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